반갑다 송상왕아 송상왕 발견이 높지도 않습니다 저거 외치는지 아시죠? 저는 말 안겠습니다 나무를 더끼러 외치는지 자 보세요 송상왕 오지 알았어요 자 색깔 어떠세요? 자 색깔 좋죠 오케이 갈아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송상왕이 이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? 송상왕이 산 나무를 자라가지고 이 나무를 죽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살았거든요 쪼그도 송상왕이 나아있네 쪼그런데요 또 할까요? 송상왕 새끼 자 또 발견 송상왕 자 이렇게 보이시죠? 층 이 층이 있어야 송상왕이다 이거 없으면 송상왕 아닙니다 그래서 송상왕을 낙업 송충버섯이라고 그럽니다 이 층이 있으냐고 층 없는거 송상왕 아닙니다 온 eye 여기 보세요 거겠죠? 이렇게 될게 아 갈아갑니다 또 발견 송상왕 큰 놈 이렇게 세 pack 오케이 색깔 좋습니다 자, 가다 가겠습니다. 오, 무거워요. 이거 이렇게 넘습니다. 가다 가겠습니다. 또 송상 발견 봅시다. 에이, 썩었네. 이런거 썬 겁니다. 발 찬다. 또 발견 송상 발견. 송상왕은 조그맨도 발 안참다. 이건 발 안참 버섯입니다. 조그맨도 가져갑니다. 조그맨죠? 이렇게 가져갑니다. 자, 송상왕 또 발견합니다. 오늘 가는길에. 이곳이 있습니다. 색깔도 이쁩니다. 색깔도 이쁩니다. 또 있어요. 더 따지 말아요. 자 이거 크다 이거 이야 이놈 크다 이놈 보세요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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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죠 이놈 색깔 보세요 색깔 아 색깔 좋아요 오케이 이놈 따라갑니다 이놈 따 보겠습니다 봅시다 잠깐 아 좋습니다 1등표 1등표 봅시다 그죠 1등표 1등표 그럼 가자 갑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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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